두번째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졌어요 지금 찍고 있는 저분 때문에 발리비 마지막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쵸? 왜? 왜 이렇게 변했을까? 왜 이렇게 변했을까? 그냥... 내가 더 커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 이번 세 번째 시티사에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IC 이성인입니다 CIC 양정입니다 전략은 저희가... 비밀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전략이라고 했어 나를 이렇게 바라봐서 전략은... 나를 바라보면서 전략으로 시전한 노랄바라 노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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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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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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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